여러분들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수술 건수가 현장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단이 빅파이버 한국을 대표하는 빅파이버 병원의 암수술건수죠. 8392건이 감소한 겁니다. 2023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2024년도에 보면 8392건이 수술건수가 줄어들었고 이건 아마 상급종합병원들에 11181건이 줄어든 거죠. 이 내용들은 아주 암환자 수술 16% 감소 한 일주일 전에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내용이 오늘 메디칼 타임스에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제 언급실이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암환자 수술동 그다음에 중환자실 이런 순서로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일반인이 아니고 의료 현장에 있는 분으로 중심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이어서 암환자 치료도 의료공백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붕괴는 시작일 뿐이고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던 한국의료의 명성이 줄어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암수술이 상당히 한국인들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암수술을 할 때 특히 빅파이브 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에 암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데 더욱 큰 문제는 암환자 다학제 진료가 사실상 중단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 다학제는 마늘다제의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로과의 협업을 이야기할 거다 그렇게 봤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런 개념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암환자 다학제가 뭔지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인이 함께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진로 방식이 암환자 다학제 진로입니다. 특히 암환자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진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은 수술방 수술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술장이라고도 표현하대요. 수술실이 24개 가운데 15개만 가동 중인데 마치 통증의학과 전공이 없이 교수만으로 수술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암환자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장도 제한적인 실증이다. 지금까지 얼추 가동률 한 50%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요. 해당 병원에서 일하는 외과 교수는 12월까지 암환자 수술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수술은 하겠지만 향후 사망률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진행성 위암 환자의 경우 3개월 6개월 수술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환자의 예후 또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계속해서 유입될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환자 수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기존 환자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다 그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건강검진들을 다 하니까 신규 환자들의 수술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빅파이브 병원 외과 교수는 다학제 진로 등을 통해 암환자 치료 만족도를 높여왔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그것이 끊긴 상태입니다. 당장은 암 수술이 늦어지는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1, 2년이 지나면 암치료 실적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암 수술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한국의 암치료는 세계적 수준이고 암환자 수술은 늦어지고 다학제 중단 기력이 길어지게 되면 치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대형 대학병원의 보직자는 전공이 사직 이후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버텨왔던 의료진이 점차 지치면서 올해 말 내년 초쯤 되면 탈진 상태가 될 것이고 사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그동안 여러 번 지적됐던 거죠. 지금은 한국 사회가 언급실 뺑뺑이 문제만 초점을 두는데 이 암환자 의료 공백 이 문제는 제가 일찍부터 여러 번 자주 강조하던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수술 가동률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자 이 보시면 의료진들은 데드라인을 올해 겨울로 꼽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공이 복귀를 기대하며 버텼지만 올 하반기 미복귀가 9월달이죠. 사실상 굳어지면 더 이상 의료진들이 일을 계속해 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여기 보시면 고대 의대 교수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하고 단식 중지한 기자회견입니다. 이미 암환자 수술이 늦어지고 있고 건강검진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는 제때 수료 수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신규 환자들은 진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서울의대의 박방재성 전 비대위원장은 응급실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으로는 중환자실이 붕괴가 되고 결국은 정규 수술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응급실은 당장 의료 붕괴가 눈에 보이지만 암환자 중환자실 붕괴가 서서히 드러나지만 그 심각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지금까지 거의 다 맞아 떨어졌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단도 잘하지만 전망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태가 조기에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추석 연휴에 여러분 조금 자유로운 주제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그런 방송 가졌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오늘 월요일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삐뚤 없이 미국 성료사들의 헌신기는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양하진도 가보시고 또 대구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동산병원 동산병원이 거의 뭐죠 미국의 후원자나 이런 분들 도움으로 세워진 병원이죠. 방문해 보시면 더 감동을 더 이렇게 키울 수가 있고 오늘 사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애리조나 답사기는 제가 쓴 그런 자동차 이행기지만 동시에 이제 문화 답사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좌파적 사고에 한국인의 심리적 상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본 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철진한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탐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해 완간했던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과 관련된 그야말로 실정적으로 한국 선거의 문제점을 다룬 도독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 그리고 제가 편해지는 않았지만 아주 걸출한 작품이고 일생일대의 역작을 볼 수 있는 김동주 교수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가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여러분들 준비해서 아주 생산적인 그런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